백상식 이건 더듬이? 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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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백상식 백상식 페이지? 채굴 채굴 찾았어? 준비물 또 뭐 필요하대? 설탕, 소금, 밀가루 그래야지 춤을 추거든요 소금 모두가 떨어진다 모두가 떨어진다 그렇게 춤출 것 같아? 모두가 떨어진다 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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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설탕, 소금 오, 나 빈방 동일한 새 빚어로 그리고 에서 곁원 고춧가루 곁원 이제 곁원 곁원 이제 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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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아! 우아! 오 그럼 녹은 거야. 수호 말이 맞았네. 녹은 거. 소금을 다 녹는 거 알아 우리 한번 보자 녹아요? 안 녹아요? 녹았어요 마지막 밀가루는 녹을 거 같아? 안 녹을 거 같아? 녹았어? 거품이요 거품이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생겼어? 밀가루 밀가루가 많이 생겼다 왜 그럴까? 밀가루를 왜 나쁜 언니들아야 돼가? 왜? 많아지라고 거품 많아지라고? 응 헉 냄새 맡아 아예 안 나요 아예 안 나요? 이보다 어디 갔어? 이보는 공기저우 상아지집 밖에 나오면 집착 집착 조금라uggling 담가서 먹는 게 더 맛있어? 지금 포도 나고야, 이제. 뭐라고? 포도... 네. 물에서 자라거든요. 포도들은 어디 갔지? 밑에서 주렁주렁. 뿌리 대신에 포도가 자라고 있네? 잠수부들이 건져야 돼요, 여러분. 잠수부들? 왜 엄청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엄마, 뭐 따먹고 싶어? 제일 작은 알을 따먹자. 이거. 뽀뽀로도 한번 만들어줄까? 뽀뽀로만 만들어줘. 열매 따먹을 수 있겠는데? 열매 따먹을 수 있겠는데? 열매 따먹을 수 있겠는데?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? 그래도 돼, 먹어도 돼.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어떨까? 나는 이거 close 그리ca다 얘가 나고있지. 맛있게 넓게 이끌어. 엄마. 날개 필요해요. 날개. 날개. 날개 필요해요. 날개. 괜찮아 먹은다 괜찮아 완성 완성 나비야? 네 어 나비 이건 더듬이? 오 날개 개미 개미 찹자리 외두기 다 사망자 사망자 오는거래? 사망자 오는거래? 과학자 같아서 쓰러지는거 같아 사망자 사망자 빨간샵 울어 나이가 어느정도 준비해 안 돼? 이거? 응